첫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을 설명 드릴게요 리듬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A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들어가죠? I hope you're throwing a party 이렇게 들어갑니다 C 슬래시 C F 3 4 1 2 3 4 C E마이너 슬래시 B A마이너 같은 진행으로 코드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B파트도 똑같네요 네마디입니다 E마이너 슬래시 B A마이너 C 슬래시 G F 팟뮤트까지 하고 여기서 손을 푸세요 그리고 크레센터 이렇게 하면 A파트와 B파트에서 총 12마디 진행이 진행되어집니다